안녕하세요 렉스 입니다 와 여기는 경천성 아 경전성까지 왔습니다 아우 힘들어 캠핑카 가져왔어요 집에 들려 가지고 카니발 세워놓고 바로 캠핑카 끌고 왔습니다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아 왔습니다 아 야 으라니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 회계 다라다 여기 있죠 회계 다라다 야 안 도와줘도 돼? 야 지금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벌레 가보세요 벌레 벌레들이 엄청나요 강가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 으라니는 지금 금요일날 어제 와 가지고 1박 하고 저는 지금 순창에서 올라와서 바로 캠핑카 끌고 나왔습니다 캠핑카가 좋은게 그냥 시동 딱 끌고 나오면 되요 왜냐면 차 안에 다 있어요 오시면 뭐 먹을거면 냉장고 켜져 있고 항상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냥 키만 딱 시동만 딱 켜고 오면 야 오랜만에 끌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인데도 뭐 다 있으니까요 아 맥주 맥주만 챙겼습니다 맥주 그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나온거에요 야 차박한 차들 엄청 많고 카라반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야 이거 보세요 오우 벌레 카라반도 엄청나네 제우스도 있고 유니콘 아드리아 카운티 와 텐트들 엄청납니다 이게 뭔 난리에요 와우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아 트래블라인도 있네요 트래블라인 야 완전히 캠핑카 카라반 전시장 입니다 전시장 캠핑카 카라반 전시장 입니다 스타렉스 아 여기 아 yeah 아 아 크라우스도 있네 큰아우쓰 야 이게 수도 수도 수도도 여기 보시면 수도도 있죠 물이 잘 나옵니다 여기 우와 콜로라도 콜로라도도 있네 엘지스도 있고 차박들 우와 다운티엔티도 있구요 이쪽은 완전히 카라반 전시장이네 아시아가 되어있는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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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티 아시아 카운티 와우 엄청납니다 로브탑도 많네 로브탑도 많네 로브탑 탱트도 많고 빌리도 있네요 와우 와우 와인즈버그도 있고 바인즈버그 어? 라구드도 있네 라구드 제우스 와 제우스 세대 우와 제트스키까지 제트스키 제트스키 지프에다가 와 이거 시우드네 시우드 제트스키 왈즈버그 아 저 안에 되어있네요 아이씬이씨이씬이씨 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아 아 아유 운동이야 아 울트라 라이트 이야 아 5 이오스 이오아 아 그렇구요 위트 자리 있네요 그리고 자리는 군대군대 조금씩 있습니다 프리미엄 캠핑카 처음 보는 캠핑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모빌 아스웨어 아스웨어 아 저거 뭐지? 새로 나온거 같은데? 이거 뭐야? 와 캠핑카가 아주 와 이런것도 있다 지프 캠핑카 테리에 지금 자전거가 커로라두 아드리아 벨리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? 물허스 차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홀 이야 엄청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경천섬이 왔더니 엄청나네요 이야 으이샤 제사는 되겠습니다 경천보 저기 있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지 에어컨어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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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겠습니다 오 배경 죽인다 아 노을이 그냥 아 아